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나면 안 돼? 그렇잖아! 자기보다 더 잘 난 사람들로 새 빠졌어! 하나신 거 아니시죠? 하나인 거 아니야! 그런데 지독시리 말 안 듣는데! 진짜로 말 안 듣는데! 선생님 이번 영상의 주제는 2021년도 호랑이띠! 신년을 나이별로 알아볼 건데요!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! 이렇게 호랑이띠들이 전반적으로 좋고 나쁨이 같이 있어! 진짜로 24살 무인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년에는 즐거운 해가 될 수 있어! 왜?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하신 분들 있지! 내가 사회로 나가면 취직이 될까 말까 이 고민 때문에 또 학교를 중단하신 분도 있을 거야! 그런데 공부가 다시 시작될 수가 있어! 공부가 다시 시작이 돼서 끝맺음을 맺을 수가 있다고! 그리고 사회에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우연찮게 야! 나 취직 안 돼! 죽겠어!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 야! 너 그거 한번 가봐! 이래갖고 취직이 될 수도 있어! 24살의 무인생분들! 그러니 주위를 찬찬히 잘 보셔! 그리고 36세 병인생분들!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! 막 이게 좋으니까 와! 진짜 좋은갑다고 앞뒤 재주도 않고 막 가잖아! 조급한 마음이 막 가! 그런데 이 조급한 마음을 먹다가는 낭패 보는 수가 있어! 내가 생각을 찬찬히 잘 하셔야 돼! 내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고 찬찬히 보셔야 돼! 그래야만 손해가 드라고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에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야! 그러니 조금 천천히 한 그릇 물러서서 앞을 한번 봐!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뭐가 잡아야 된다는 게 분명히 눈에 보일 거야! 그리고 48의 가비생분들! 주위를 잘 살펴야 돼! 내가 지금 서가 있는 이 위치가 금전이니 사업이니 뭐 내 주위에 사람은 많아!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좋아서 붙어가 있는지 내가 싫은데도 그냥 돈을 보고 붙어 있는지 이 판관은 잘 하셔야 돼! 분명히 내가 사람들로 인해서 진짜 내가 정작 필요해갖고 이 사람을 불러다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와! 그럼 어떻게 되겠어? 내가 혼자 해? 내가 혼자 할 수 없어! 그러니까 이렇게 가비생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두드러져야 되고 남들이 나보다 잘나면 안 되고 내가 제일 잘나야 된다는 그런 게 너무 강해! 근데 그것도 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나면 안 돼? 그렇잖아!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 새 빠졌어! 잠시 잠깐은 내가 조금 뒤로 빠져서 어? 내 주위를 살피는 것도 내가 금전문이라든지 사업, 인연 이런 거를 쭉 연결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신축년을 만드셨으면 좋겠어! 그리고 예순의 이민생분들 내가 문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!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아! 움직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정말로 자식들이 와갖고 내 진짜 이거 없으면 내 죽어요! 나 이거 없어갖고요! 어? 뭐 진짜 뭐가 어떻게 돼요? 해도 비문 닫으셔! 왜? 해주면 둘 다 못 살아! 둘 다 못 살게 된다고! 그러니까 자식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 해도 어? 자식이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해도 그 말도 믿으면 안 되셔! 그런 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을 찾아 놓으신 분들도 다시 쓰러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니까 제발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! 지금 호랑이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나신 거 아니시죠? 화난 거 아니야! 그런데 지독실이 말을 안 듣는데 진짜로 말을 안 듣는데 호랑이띠들이 보면은 강한 면이 있잖아 자기를 또 잘하잖아 똑부러지 되면 똑부러지잖아 그랬는데 내가 최고라는 생각 그 생각만 버리면은 어? 잘 풀릴 건데 그 생각을 못 버리더라고 어떻게 보니까 좀 아쉬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워 정말로 주위의 사람이 자기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 잘 하셔야 돼 주위를 잘 돌아보셔야 되겠네요 신축년에 그게 내가 시은이 되었든 49이 되었든 시은줄이 넘어갔든 이때가 잘 탄탄하게 다지고 갈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신축년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주위를 잘 살피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랑이띠 운세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